퍼블스톰의 니드포스피트 핫퍼슈트 시랑아중계 경찰편 폭스레이어패스의 프로텍트앤 스... 스워브? 스워브? 아무튼 프리뷰입니다. 콜벳! 제트철! 이게 프리뷰에 나올 만한 차인가? 1분 38초가 목표고 경찰편 타이머택이기 때문에 벽이나 적 차량에 부딪히면 안 돼요. 부담된다! 1등 기록을 못봤는데 1분 26초 1공 1분 26초 1공 일단 한번 봅시다. 차 성능이 잘 따라주면 오오야 미친! 잠깐만요. 다시 할게요. 이거 차가 드리프트가 안 돼요. 야... 순식간에 깜짝 놀랐네. 아니 처음에 그니까 중요한 건 첫 코너링이죠. 첫 코너링은 얼마나 제대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... 차의 성능이 결정이 되는 건데 방금 전에 아까 가벼운 마음에 툭 드리프트 버튼... 아니 드리프트에... 브레이크 버튼 눌렀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지름길이 있는데 이걸 타... 다시 하겠습니다. 망했네. 망했어. 이번 판은 망했습니다. 그럴 바엔 지름길 타지 말라고 세번째 도전입니다. 지름길을 타는게 더 위험해요.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... 지름길이 더... 격렬한 코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괜히 들어갔다가 벽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지름길을 타는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거죠. 그런 의미에서다가 말씀드렸던건데 어! 이게 왜이래 이거! 이 차 상태가... 좋지가 않네. 코너링에서 좋은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인데 왜냐면은 직진이 빠른 자동차는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. 오메! 내리막에 있어서 못봤다. 벌써 5초 페널티인데 이거 무사히 1등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. 금메달이나 딸 수 있을지 왜 이렇게 게임을 빡빡하게 만들었을까요? 와 이 차 성능은 봐라 미쳐보겄다. 둘이 이렇게 정말 세게 밟아줘야돼. 이야... 아예 또 부딪쳤어. 드리프트 중에 너무 바깥으로 빠져요.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성능이다 진짜. 이거 보세요. 바깥으로 쫙 빠지는거. 맘에 안들어. 일단 클리어는 했는데 다시는 타고 싶지 않은 차네요. 이래서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